안녕하십니까. 부산 KCC 역사의 그 첫째 우승인형 탈퇴리트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기 위해 정말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정신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2013-2024 전반차 크로노프 플레이오프 우승팀 부산 KCC 2진 장미아담사 김진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은 걸어보고 싶었습니다. 저희 5월 3일 챔피언 결정 5차전에서 여러분들 룸원 덕분에 11,000명의 챔피언이 덕분에 승리를 가져갔고요. 그 승리의 기분을 수준까지 가져가서 5월 5일 챔피언 결정 5차전에서 승리를 거뒀고요. 우승을 했고요. 챔피언이 돼서 돌아갔습니다. 다시 한번 우승의 기쁨을 당뇨로 헌클로 팬들 수준을 드릴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2023-2024 전반차 크로노프 플레이오프 우승 미디어 페페스타 오늘 KCC의 우승의 서사나 그래도 감동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우승의 서사를 영상으로 준비해내며 패널의 뜸한 방수로 영상을 만들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으로 KCC의 우승의 서사를 오늘은 다시